네 핵심 경제 가이드 시간입니다.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2021년 예산안 555조 8천억 원입니다. 상당히 큰 예산인데요. 이런 적극적인 예산 이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방역과 경제 회복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 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내용은 일단 사회 안정망 그리고 고용 안정망을 바탕으로 해서요 일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서 새로운 먹거리 또 성장 동력을 키우면서 경제 회복을 해나가겠다라는 것이 큰 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중에서 미래 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떻게 삼느냐 바로 한국판 뉴딜에 집중하게 됩니다.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전체가 160조 원 규모의 사업인데요. 일단 내년에는 국비 포함해서 전체 32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약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. 또 한국판 뉴딜과 함께 가로축에서는 시스템 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도 추진하게 되고요. 기존에 유지해왔던 소재 부품 장비, 소비장에 대한 독립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. 또 주거 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공임대 아파트를 한 층 더 차원을 높여서요. 질도 좋게 만들고 크기도 30평대까지 늘리게 되면서 중산층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내년도 예산안 방역도 계속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 부디 이 예산이 내년 우리 한국 경제 반등에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기를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핵심 경제 가이드였습니다.